자신있게 아버지처럼 할까? 딱 해갖고 딱 하고 자신있게 해봐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강사완입니다 말 수 없는 비밀 3위 곡입니다 주인공 죽을 용이 편곡한 거에요 그래 그거 연주해 주실 겁니까? 네 근데 틀릴 수도 있어요 안 틀리고 해주세요 네 박수! 혜사리 박수! 다시 안 틀렸어? 아 음 요거트 이게 이야 잘한다 사과.